바닥에 빠져나온 장면을 계속 바닥에 빠져나온 장면을 바닥에 빠져나온 장면을 바닥에 빠져나온 장면을 찐니 가주 놀자 아니야 올라와 찐니 일로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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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 자야 돼 안돼 내일 MC 볼려면 컨디션 조절해야 돼 안돼 왜 그래 와 이쁘는 도전 밥을 먹으면 먹고 싶습니다 고파 소스 그릇 물을 빼줍니다 제이어스 마치고 이리 와봐 아, 안가? 왜 그래 쭈리? 왜 그래 쭈리, 좋아하잖아 예쁜 누나 좋아하잖아 되게 매우 시선하고 손대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 제리 군입니다. 스페셜 MC입니다. 하나 하나 있는 개인기 제리 손 제리 손 생방송이란 말이야 제리 손 옳지 옳지 저희가 미리 찍어본 영상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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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송 콘텐츠 제리 힘은 MC 아닙니까? 아 깜빡한 콘텐츠 제리 러머 모양 큰 사이즈 이게 제리가 그런 모습인데 미스사이즈요? 저렇게 오래 먹어요. 원래 제리는 진짜 빨리 먹어요. 식탐이 워낙 있는 편이어서 모든 막 10초 우리 전용기 쌤이 아실텐데 꿀꺽 그냥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렇게 씹어먹어요.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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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